야 브이핀 쓰면 일본 소모도 들어가진다던데 단명활상이라고? 아 어디서 내려야 내가 조금이나마 더 오래 살아남을 수 있지? 여긴 아닌거같은데? 집많은데? 집많은데가면 사람들많은 아니 나 진짜 일대일을 이겨본적이 없어 열받아서 바로 껐었거든요 여기 집많아 여기 집많아 여기 집많아 저기야 여기 집많아 저기다 아무도 없이 좋았어 오 바람소리봐 오 리얼해 오버치 지금 게임 터졌어요 여러분 나도 방금 접속은 됐었어 접속은 됐는데 터져요 게임 튕겨요 오 사람있다 아우씨 어떻게 저거 어떻게 해요 사람있어요 오 저거 사람 겁나 많아요 여기 잠시만 이거 어떡하지 나 사람 죽여본적 없는데 여기서 맨날 내가 죽었는데 뭐야 시작부터 왜 피가 깎여 어 총 맞다 뒤졌어 죽었어 뛰어 뭐 없니? 혹시 탈 수 있니? 오 대박 오토바이 탈 수 있어 이거? 어떻게 어떻게 가요 이거? 잠시만요 이거 어떻게 가요? 뭐 눌려야 돼요 이거? 안가는데? 더블에스 눌려도 안나 아 뒤에 탔다고요 제가 아 뒤에 탔구나 어디가 어디 아 잠시만 아이 무면허 아니 아니 어 나 처음 타봐 아야 버려 버려 우중하게 헐어 버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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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 어뜨려 아이템 먹어야지 뭐 없지? 저 피가 없는데 여러분 이거? 어? 못쌌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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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여기서 못쌌어 야 이거 피 없나요 이거는? 체력회복같은거 없나? 야 이거 피 없나요 이거는? 체력회복같은거 없나? 어 발자국은 뭐야 사람 아니지? 여긴거 아니지? 뭐야 공간이 없다고? 왜 벌써부터? 위아래님 세계에 두개 선물 감사합니다 팬가입 감사해요 위아래님 레드존은 뭐야? 내 근처님? 고급상자는 보통 어디에 있어요? 고급상자는 보통 어디에 있어요? 난 왜 권총밖에 없어 뭐야 이제 낙하산 타고 내려왔어? 뭐야 이제 낙하산 타고 내려왔어? 어? 야 나 한방 맞으면 죽는데 바보다 저거 잡을 수 있겠는데? 잡을 수 있겠는데? 저기로 돌아가 나 지금 구급약이 필요해 저 위에 저거 교회 갔거든요? 교회에는 구급약이 있겠죠? 교회가 왜 교회야? 어? 죄지어도 다 그 어? 회개시켜주는거 아니야? 가자 저기 위에 교회 갔거든?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? 아 피가 없어요 지금 오토바이로 교통사고나는 바람에 왜? 뭐야 이거? 교회.. 뭐야? 만들다 말았어? 오! 대박사건 야 어떻게 버리.. 어떻게 버리죠 이거? 뭐야 아니 버릴 줄 모르겠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여러분? 아 진짜 있는데 아니 왼쪽으로 해요 이렇게? 아 아 다행이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써요? 더블클릭하면 돼요? 대박사건 야 진짜 논리 오셨다 와 같죠 여러분? 될로면 된다고 그게 나였어요 총 없니 총? 오 대가리 오 좋아 한에 맞으면 안 죽겠다 아니 권총말고 총 오오 와 할렐루야 진짜 와 아 진짜 말하는대로다 이거 진짜 내가 신이었어 뭐 공간이 왜 충분하지 않아 아 아 이거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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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리는거야 아니 어 답답하네 위아려님 세개 선물 감사해요 이걸 버려야되나? 그리고 이걸 먹으면 좋았어 이 탄창은 좀 많이 먹어야지 이거는 버리고 그냥 가야지 됐어 됐어 이거 쏠 준비됐어 지금 대가리까지 했고 총관먹었으면 됐어 됐어 무슨 일이야 폭탄눈 이거 폭탄눈 쏠 수 있어요? 폭탄눈 쏠 수 있어요? 눈 크겠다 나 라시칸 눈이야 잘봐 뭐야 저기 뭐해 폭탄눈 터져? 어디로 가야되지 가방을 먹어야 돼요? 나 이렇게 오래 살아남아본적이 없어 이 게임 깔고 나서 들어오자마자 연속 두번인가 세번 죽어가지고 바로 게임 깠었거든요 뭐 이딴 게임이 다 있냐고 나 지금 최초야 이래 오래 살아남아온거 맨날 낙하산 밑에 떨어지고 나면 총먹고 죽었는데 나 처음이에요 내가 이거 폰 밖에 안해봤어 가방을 먹으라고요? 어? 대가리 가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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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거기 가방 있어요? 아유 더러워 청소 좀 해라 진짜 아하 나처럼 꼭 좀 깨끗하게 살아 나 얼마나 깨끗해 얼마나 깨끗하면 환시 갔다가 손도 안식겠어 항상 청결을 유지하니까 오 이 총 좋아보이는데? 아 뭐 맨날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 이 대가리가 더 좋아보인다? 아니 가방이 어디있는거야 가방이 어디있는거야 오 대박사건 가방같은데? 대박사건 이게 정말 이게 정말 말하는대로 아닙니까? 진짜 말하는대로 다 되는데? 잠시만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쉿 아 놀애라 이씨 심장따가시 이씨 아 너 놀래라 이씨 아 나 진짜 와 진짜 놀아 아 진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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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 끝이에요 이게? 맨날 이렇게 죽었었어 한 번 더 하자 열 받네 이제 가방 먹었는데 말하지 글쎄 드라이브 쎄